안녕하세요 역사도포기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 4부입니다. 그간 유령기구였던 임시정부는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로 부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윤봉길 의거 이후 일제는 불을 켜고 김구를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제는 김구에게 어마어마한 현상금을 내걸었죠. 이후 김구와 임시정부는 끝없는 유랑생활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김구의 임시정부는 1932년 4월 상하이를 떠나 1932년 5월부터 1935년 11월까지는 항저우에서 1935년 11월부터 1937년 11월까지는 전장에서 1937년 11월부터 1938년 7월까지는 창사에서 1938년 7월부터 10월까지는 광저우에서 1938년 10월부터 1939년 6월까지는 류저우에서 1939년 5월부터 1940년 9월까지는 치장에서 활동하다가 최종적으로 1940년 9월 충칭에 도착했습니다. 이 기간 중 김구와 임시정부가 창사에 있었을 무렵 김구는 밀정이었던 이원한에게 암살을 당할 뻔했던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와튼 기나긴 기간을 통해 여러 지역을 오가며 마침내 충칭에 도착할 수 있었던 임시정부였는데요. 김구와 임시정부가 이렇게 중국의 여러 지역들을 누빌 수 있었던 건 중국 국민당 정부를 이끌던 장제스의 도움이 있었던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중일전쟁 도중이었는데 수도 난징을 빼앗긴 중국은 충칭을 새로운 수도로 삼고 항일에 나선 와중이었고 그런 충칭에 임시정부가 최종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장제스도 김구와 임시정부를 도왔던 거죠. 이 당시 김구와 안중근의 동생이었던 안공근 사이의 미스테리한 일이 발생하는데요. 안공근은 임시정부 소속으로 주로 러시아를 오가며 자금 조달을 도맡았으며 임시정부가 위기 상황일 때 김구와 함께 한인 내국단을 조직해 이봉창, 윤봉길 의사들의 의거를 지원하였습니다. 한때 김구의 참모라고도 불렸지만 후반기에 독립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김구는 안공근을 멀리하기 시작했는데요. 무엇보다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와중 김구는 안중근의 가족을 보호해주고 있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못하자 안공근에게 안중근의 가족을 부탁했는데 안공근이 제대로 돌봐주지 않으면서 김구와 더더욱 사이가 멀어졌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으로 이등했을 때였던 1939년 안공근은 실종되었고 아직까지도 죽음의 의문이 풀리지 않았죠. 실종 전 안공근이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이 하필 상하이에 있던 김구의 주치였던지라 각종 음모론만 무성이 생겨났죠. 김구의 임시정부가 화려하게 부활하고 충칭에 자리를 잡자 중국 내 민족주의 진영의 독립운동가들이 대거 임시정부가 있는 충칭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좌우익의 이념 대립이었습니다. 이념 대립이 워낙 극심했던 만큼 일제라는 공공의 적 앞에 민족끼리 힘을 합쳐야 한다는 여론 하에 좌우합적의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되었고 1935년 7월 중국 난징에서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의열단, 신한독립당, 미주한인독립당, 5개당이 모여 민족혁명당을 결성했습니다. 하지만 민족혁명당은 역시나 오래가지 못했죠. 민족혁명당이 조직되었을 때 잠시나마 이념 대립이 잦아들었다고 생각했지만 민족혁명당 내에서 김원봉 등의 아나키스트 그리고 좌경화된 사회주의자들이 민족혁명당을 장악하자 민족주의 진영에서 반발하며 이념 대립이 다시 격렬해졌던 거죠. 심지어 아나키스트의 대장인 김원봉이 민족주의 진영의 대장격이었던 지청천을 제명해버리는 사건까지 터지면서 분노한 조소왕, 김규식, 신익희 등의 우익민족주의자들이 민족혁명당을 대거 이탈해버리고 충칭에 있던 김구의 임시정보를 합류했습니다. 이렇게 우익민족주의 진영이 충칭으로 들어와 김구의 임시정보에 합류하면서 임시정보가 점점 커지자 김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보 직속의 유일 여당을 창당하니 이 정당이 바로 한국독립당이었습니다. 아울러 김구는 임시정보의 주석으로 취임하였죠. 1940년 9월 17일 대한민국 임시정보는 한국독립당 산하부대인 한국광복군을 창설했습니다. 창설 과정에서 중국 국민당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았는데 장제스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던 김구의 역할이 컸죠.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은 지청천이었습니다. 다음은 당시 상황을 회고하는 김구의 백범일지 기록입니다. 중국이 일본과 5년간 전쟁하는 동안 우리는 군대조차 조직하지 못하였다. 이 사실이 너무나 원통하여 한국광복군 조직계획안을 작성하고 광복군 결성이 3천만 한족을 총동원하는 이름을 설명하여 장제스 장군에게 보냈다. 그러자 광복군 계획을 흔쾌히 허락한다는 회신이 바로 도착하였다. 임시정보는 지청천을 광복군 총사령관에 임명하고 미주, 하와이 동포들이 원조한 3-4만원을 지출하는 등 있는 힘을 다하여 1940년 9월 17일 충칭 가룽빈관에서 광복군 성립전례식을 거행하였다. 당시 충칭지역 경비 총사령관을 비롯해 중국 동지들이 많이 참석했고 체코, 터키, 프랑스 대사들도 참석하였다. 외국인 연회로서는 눈에 띄게 성황을 이루었고 연합국 신문기재들도 참석하여 광복군 성립 소식이 여러 나라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보의 유일 여당으로서 한국 독립당은 독립전쟁을 준비하면서 임시정보가 아닌 공식 정보를 수립하기 위한 정책에도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1941년 11월 외무부 부장이었던 조소왕은 삼균주의에 입각한 건국강령을 반포했습니다. 삼균주의란 정치, 경제, 교육 세 분야에서의 평등을 의미하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보 건국강령 제1장을 읽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이 반만년 이래로 공통한 말과 글과 국토와 주권과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공통한 민족 정기를 하나의 민족으로서 형성하고 단결한 고정적 집단의 최고 조직이다. 우리나라의 건국 정치는 삼균 지도의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선민의 명명한 바 수미균평이 하면 홍방보 태평이라 하였다. 이는 사회 각층의 지력과 권력과 부력의 가짐을 고르게 하여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전 유지하려 함이니 홍익인간과 이화세계 하자는 우리 민족의 지킬바 최고의 공리이다. 그리고 1941년 12월 한국 독립당의 산화부대 한국광복군은 정식으로 전쟁을 치르겠다며 일제 선전포고하였죠. 이때는 딱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시작할 시점이었거든요. 앞서 민족주의 진영의 독립운동가 세력이 충칭했던 임시정부와 합류하기 이전 좌익공산주의 진영과 난징에서 좌우 합작 전체였던 민족혁명당을 결성했다가 결렬되었다고 말씀드렸죠. 민족혁명당 와해 후 민족주의 진영은 충칭했던 임시정부로 합류했던 반면 좌익공산주의 진영의 독립운동가들은 우한에서 조선의용대라는 별도의 독립군 부대를 창설하여 활동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우한은 중일전쟁 당시 전쟁의 한복판이었고 일본은 우한을 향해 진군하더니 끝내 우한마저 점령했습니다. 우한에 있던 좌익공산주의 진영의 조선의용대 역시 점차적으로 서쪽으로 밀리기 시작했죠. 이러니 조선의용대 내에서는 충칭으로 가서 임시정부로 합류해야 한다는 의견과 혹은 민족주의 진영이 장악하고 있는 임시정부에는 합류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조선의용대를 이끌고 있던 수장은 김원봉이었습니다. 당시 김원봉은 중국 국민당 정보를 이끌던 장제스와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비록 김원봉은 우익 성향은 아니었지만 아나키스트로서 공산주의라고 할 수도 없었으며 과거 김원봉은 장제스가 교장으로 있었던 황프군관학교 출신이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구와 사이가 좋던 장제스는 김원봉에게도 김구의 임시정부로 합류하려고 적극 권유했고 이는 조선의용대의 내분을 부추겼습니다. 김원봉이 이전부터 반공주의자인 장제스와 친하고 중국 공산당이 아닌 중국 국민당의 지지를 받는 형국에 불만이 많던 최창익, 김두봉 등은 무단으로 조선의용대를 이탈해 충칭으로 벗어났습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중국 공산당이 있던 예난이었습니다. 예난은 대장정을 마친 중국 공산당이 자리를 잡은 근거지였죠. 즉 조선의용대는 둘로 쪼개진 것이었습니다. 김원봉과 그를 따르는 90여 명의 조선의용대 대원들은 장제스의 회의와 협박으로 임시정부로 넘어갔습니다. 김구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의결 과정을 거쳐 1942년 조선의용대 대원들을 한국광복군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죠. 조선의용대가 한국광복군 소속이 되면서 민족혁명당 때부터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아 군부대를 해체하기에 이르렀던 김원봉과 지청천이 다시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민족혁명당 활동 당시에는 김원봉의 서열이 더 높았지만 한국광복군에서는 김원봉은 총사령관 지청천의 명령을 따라야만 했죠.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 내부적으로도 김원봉과 조선의용대 출신 병력은 껄끄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한편 태평양전쟁에서 일제가 점점 밀리기 시작하며 임시정부도 마지막 싸움으로 돌입했는데요. 5부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독복이었습니다. 저희 역사독복이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부에서 계속 됩니다. 5부에서 계속 됩니다. 감사합니다.